드릴 방송 내용은 지금 뭐 간단하게 한 10가지 주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4년 정도 거의 전력투구를 했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역대 선거 한 10번 이상 정도를 다 이제 분석을 해내고 이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만져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누가 했는지만 제외하고는 다 이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거를 만지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기반 조성작업 기반정지작업을 이제 여론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거의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 고기를 그렇게 양식하는 물고기를 양식하는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힌 상태로 또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지금 막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결국은 아주 행운이 함께해서 우파 정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정권이 이제 전혀 아무 일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선거를 또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이 일상화된 제도화된 그런 국가에서 국민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죠. 뭐 제가 나이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배움도 있고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과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그런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상태로 그냥 나라가 굴러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선거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거나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도 뭐 다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그냥 제 눈에는 그냥 후원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고 언론을 동원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그 기정사실화된 그런 민심 만들어진 민심이죠. 만들어진 민심에 따라 또 만들어진 선거결과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그냥 뭐 그러냐 하고 살 건데 너무나 이렇게 뻔한 야바위꾼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참 지켜보는 그런 일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이번 총선도 이렇게 보시면 4월 5일 6일 사이에 선거갈리비안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대략 여러분들 당일 투표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4월 10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대개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입됐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고 대략 의석도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그냥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 선거의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추정치를 가지고 이번 선거도 이제 결과를 예상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신문에 어지럽게 나오는 총선 판세 분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진 여론을 추종하는 사람이 군집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선거를 보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번에 얼마나 만질까 이번에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몇 표나 집어넣을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깨어있는 분들은 분위기가 데자뷰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본듯한. 2020년 4.15 총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끌어가는 것과 끌어가는 것과 비슷하고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의사 문제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는 그런 특이한 사건은 좀 2020년 4.15 총선이 없었지만 가는 모습이 좀 띄워지고 그다음에 가라앉히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다음에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대세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지만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당일 투표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큰 대세를 막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든 참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그런 좋은 기회를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데는 다 여러분들 열심히 관심이 많지만 정작 지금 눈앞에 선거를 통해 가서 나라가 넘어가는 일을 막는 일에는 별로 다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선거 끝나게 되면 당연히 탄핵 문제 개헌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꿈꾸는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자유시장 경기도 없는 거죠. 정실 자본주의 끼리끼리 해먹는 자본주의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정원 학대해 놓으면 뭐 다 지방의 토후들이 아이들 의사 지역의과대학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만연하겠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크로니 캡털리즘 정실 자본주의 이런 부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